다음은 6번이요. 이거는 정말 문제를 답을 주려고,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죠. 동기발전기가 병렬 운전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8급과 900rpm이 있고, 얘는 6급과 몇 rpm이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동기속도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하고 관련된 공식은요. p분의 120f죠. 어쨌든 rpm은 똑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얘는 1번이고 쟤는 다르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1, 1 이렇게 되겠네요. 1, 여기는 2죠. 2의 120f인데,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저거고요. 얘는 뒤에 있는 거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는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건 같아야죠. 우리 주파수 같아야 되잖아요. 앞에서 문제 풀으셨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얘가 같아야 되니까 얘를 한 묶음, 한 묶음, 얘를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되셨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한 게 뭐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 회전수하고 두 번째 거의 극수를 곱했을 때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뭐 이거 뭐 끝났네요. 두 번째의 속도가, 동기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번째의 극수를 첫 번째 극수로 나눠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시고 n, s, 1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6극이라고 나와 있고 얘는 8극이라고 나와 있고, 곱하기 900인가요? 900? 네, 되셨죠? 네, 암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3이죠. 그래서 1200?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정말 쉬웠습니다. 꼭 맞추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7번입니다. 극수가 4극이고, 전기자 권선이 단중, 중권이다. 직류발전기에요. 전기자 전류가 40A이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병렬 회로수가 쪼개져 있으니 그 전기자 권선의 각 병렬 회로는 얼마냐? 라고 하면 결국은 병렬 회로수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죠. 단중, 중권이니까 병렬 회로수는 극수하고 같다. 결국은 4. 40을 4로 나눠주시면 되죠. 정말 쉬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요. 8번이요. 조금 여러분들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와류손이라고 얘기하는 이 와류손을 얘기를 할 때 여기에는 상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예. 제곱? 제곱이요. 그런데 우리 교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사실은요.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두께하고 주파수하고 자속 밀도하고 이거의 전체 제곱으로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철심의 두께를 얘기할 때는 꼭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답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 조심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은 9번입니다. 9번이요. 이것도 뭐 사실은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은 바로 3번을 찍으셨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찍으셨을 텐데요. 뭐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쨌든 슬립을 물러봤으니까 슬립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동기속도에 얼마만큼 동기속도에 n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건다면 여기 뒤에 있는 n이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사실상 우리가 원래 슬립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2-s 정도 될 겁니다. 전부 기억하시고 정리하셔도 좋은 문제 1연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은 10번입니다. 어떤 직류 전동기가 역기전력이 중요하죠. 역기전력이 있고 그 다음은요. 매 분당 1200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토크가 주어졌고요. 토크의 단위를 눈에 띄게 그려놨습니다. 써놨네요. 뉴터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발생하고 있을 때 전기자 전류가 약 몇 암폐화가 되겠느냐. 단 기계선과 철소는 무시한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머릿속에 떠오려야 하는 건 토크 공식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는 0.5 마음이 급해요. 975 975 하셨죠? 그 다음은요. 맞습니다. 속도하고 출력이죠. 그런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kgm의 단위를 사용하라고요.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뉴턴미터니까 여기다 뭘 곱해 주셔야 돼요? 예 9.8을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최종적인 단위가 뉴턴미터가 나올 테니까요. 요게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요거는 사실상 뭐하고 뭐하고의 곱이에요? 예 맞습니다. 역기전력과 전기자 전류의 곱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값 자체가 158.76이라고 어정쩡한 숫자를 주셨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어정쩡한 숫자가 나오겠죠. 0.975에 곱하기 이것까지 그냥 할까요? 그냥 여기 여기가 1200rpm이니까 1200rpm 가고요. 그 다음 여기는 200 그 다음에 Ia 요거 Ia 그 다음 곱하기 9.8 이렇게 되겠네요. 쭈쭈쭈쭈쭈쭈쭈 이용하셔가지고 이것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뭐 맞아 다 할까요? 혹시라도 또 제가 매번 이렇게 얘기하면 화내실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음 찌익 긋고요. 이거 여기로 가겠죠. 158.76 곱하기 1200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0.975 곱하기 9.8 곱하기 200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아마 99점 얼마 얼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이 우리는 큰 삭값 100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네. 맞습니다. 제 기억이 10번이었고요. 그래서 정리 잘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거기다. .